나 못할 것 같아, 이제. 나 못할 것 같아. 진짜 너무 무서워. 내려오고 싶으세요? 예. 내려오는 건 알겠어. 빨리 내려가요. 댄스 가수 남편 되시는 분이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. 괜찮아요, 하세요. 본인도 보니까 얼굴 표정이. 원해 주실 거예요. 본인도 이제 힘든 거야, 이제. 고로케, 그 정도까지. 조진이 안 좋네. 제가 잡고 있어요. 일어나세요. 잘하셨어요. 팔 되게 아픈데? 어느 세월에 올라갈래, 그대서. 그러니까, 이거.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고 진짜. 자기가 하자고 해서 지금. 멈췄어. 이거야, 겨우? 저거 올라가는데 한참 걸렸어요. 뭐라 재는 거야. 나 진짜. 저거 뭐야. 그래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어요. 절대 미소 못 먹어. 저렇게 올라가야지. 올라가네. 올라갔어요, 그리고. 얼굴이 맛이 갔네. 거의 다 왔어. 못 보이시게 생깁니다. 다 왔으니까. 은근히 진짜 무서운 높이에요. 10m. 곡소리 나네, 곡소리 나. 저기요, 다 올라왔어. 엉덩이 걸칠 수 있죠? 밑에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. 잠깐만, 잠깐만.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. 텐트가 있구나. 네, 안에 텐트가 있어요. 잘했어, 잘했어. 요즘 인스타 감성이나 이런 데서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. 보채, 봐봐. 이거 얼마나 좋아. 나 너무 무서워. 나 너무 무서워. 거기 좀 빨리 있으면 고기도 구워 먹어요, 거기서. 나 이쪽 다리 뒤로 하려고 그래. 와, 나 이거 지금 너무 힘들어. 밥은 어떻게 드시려고 그래, 지금. 그러니까요. 저기서 밥 드신다고 요리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.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빵 같은 거 먹고 나오는 거지. 샌드위치 이런 거 먹고. 너무 무서워, 지금. 저기야, 밥은 내려와서 먹자. 거기서 못 먹을 것 같아. 그래, 나 빨리 내려가고 싶어. 내려오신 것도? 실패다, 실패. 왼쪽, 왼쪽. 왼쪽 다리. 제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. 그래서 내려오라고. 엉망진창이네, 진짜. 엉망진창이야. 다 밑으로, 허리 다 밑으로. 됐어요,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어요, 저기야. 남았어, 남았어. 참아, 잠깐. 어우, 너무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고생했어. 끌어안고. 끌어안고. 뭔 짓이야. 여기가 어디야? 저승냐. 저승냐. 본인들은 맛잇다는 걸 해가지고.